이 건물은 현재 뉴멕시코주의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. 박물관 입구에는 뉴멕시코주의 상징이 걸려 있는데 단피와 숟가락, 칼 등을 이용해 정교하게 만들어져 신기했다. 독수리가 움켜쥔 세계의 화살은 각각 인디언, 스페인, 멕시코의 문화를 의미한다고 한다. 지나간 역사를 부정하기보다는 공존의 방법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곳 사람들의 생각은 박물관의 전시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다. 400년 전 지어진 이 건물은 수많은 개축을 거치긴 했지만 어도비 양식의 건축기술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. 이것은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사람을 싣고 센타페이를 오가던 역마차다. 이 비좁은 공간에 9명이나 타고 지붕에 4명이 더 타기도 했다고 한다. 그 옆에는 초기 스페인 정복자들의 무기를 숙여하는 공간이 있었다. 그들이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땐 두꺼운 겉옷과 투구 차림이어서 매우 고전했다고 한다. 당시 스페인군의 금속 사슬 옷을 입어보기로 했다. How's that feel? experience of very happy. 네. 네. 장르기 원하는 게 그래야 할 때가 직왕이 제일 좋아요? 역시대에도 um, 한 알 가장 기본적으로 이곳은 없지만 그래서 세계적으로 많은 대로 여태omosEST가 왔을 때까지 이른민국이로 온가되어 остр대로 이른민국은 고전하고 아름다라고 합니다. 이것은 잘 만들ということで 용도ology 극말로 적은 보호를 적은 센타용을 입고 하지만 보통은 더 높은 센터에 따라서 도움을 찍을 텐데 게다가 이 일대는 고지대인데다가 날씨도 매우 무더웠기 때문에 스페인 군대는 갑옷을 버리고 술이 많이 달린 가죽옷으로 바꿨다고 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